나 이렇게라도 안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. 지금 집안이 간질하는 거요. 아니면 누굴 하나 죽이든지. 야! 야 완전 또라이 아니야? 주성을 건드려? 사돈적을? 딸내미 흉을 지금 애비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? 모기들 아니에요? 어머님. 바늘도 바르세요. 고양이가 들어오는구나. 저희 결혼 문제와는 상관이요? 상관 있지? 난 너랑 동을 너무 잘하니까. 당신이 지금 남한테 율리를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. 웃기다고. 그쪽 자매 싸움에 운 틈 터지는 거야? 재밌네. 완벽한 것도 어지간해야지. 당신은 자매가 바로 여기가 나오고 있어. 당신은 어떤 걸 저장할 때가 나오는지 안나기고 있어요? 당신은 자신이 하는 것 같다고?